회사 선배의 결혼식 초기금으로 5만 원을 냈다가 면박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는 글쓴이 A씨는 최근 직장 선배 결혼식에 참석하며 초기금으로 5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A씨에게 5만 원 한 거 맞냐며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해준 게 있냐고 말했다는데요. A씨는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가줬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결혼할 때 부를 생각도 없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가 작은 곳이라 참석하지 않기는 무리라고 생각돼 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초기금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적정 금액이 나뉘었습니다. 10만 원은 냈어야 한다는 네티즌들은 요즘 밥값만 5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초기금은 10만 원이 기본이라고 하더라며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가면 되레 마이너스다. 회사 사람인데 너무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편 실제 A씨 직장 선배의 식사값이 8만 8천 원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결혼 당사자가 정한 비싼 밥값을 왜 하객이 부담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누가 비싼 곳에서 결혼하라고 등떠민 것도 아닌데 결혼식 목적이 돈 수금이냐라고 꼬집었는데요. 또한 A씨 선배의 계산적인 태도에 대해 글쓴이가 사회 초년생인 점과 함께 시간 내서 와준 것으로 따지면 시급을 줘도 모자랄 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결혼식에 참석해서 밥 먹으면 10만 원, 참석하지 않으면 5만 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té tous 관련이 dead Scripture we.' combinhire